지금부터 플럭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럭스는 주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쓰는 기능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컨텐츠를 잘 정리, 정돈해서 구조화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레이아웃이죠. 당연히 레이아웃은 이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아웃이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아직까지 레이아웃을 코드로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우선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테이블은 표입니다. 표. 그런데 이 표는 격자 모양으로 소위 그리드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이 앞에 있었던 많은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이 표에 해당되는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정보를 또 많은 정보를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의미가 없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니까 검색엔진이나 또 스컬 리더나 여러가지 그 html 해석하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테이블을 만났을 때 그 테이블이 표로 사용된 것인지 또 레이아웃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는 것이죠. 또 테이블이 아주 복잡하고 코드량이 많기 때문에 이 웹 안에서 웹페이지 안에서 테이블이 꽉 차게 되면 그것을 짜는 것은 쉽지만 나중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짜는 것의 문제점에서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운동도 있었고 그 대안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사용했던 기능들이 뭐 예를 들면 포지션 포지션의 업솔루트라든지 릴러티브라든지 이런 포지션을 통해서 각각의 태그들을, 엘리먼트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놓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을 했죠.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플로팅이라고 하는 것 플로팅이라는 것은 이 이미지를 우리가 사파 같은 걸로 표현할 때 이미지가 있으면 그 옆에, 이미지 옆에 글씨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플로팅 효과인데 바로 그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잡는 데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창하게 얘기해서 인류는 이 레이아웃을 코드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 갈팡질팡 사춘기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 궁극의 레이아웃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플럭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플럭스는 알고 나면 되게 쉽게 편하게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짜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플럭스는 여러 가지 플럭스와 관련된 속성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것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이펙트가 일어날지 그걸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랑 같이 플럭스라고 하는 큰 산 하지만 넘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이런 산을 같이 한번 넘어보시죠. 그러면 플럭스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플럭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그가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치 li 태그는 반드시 ul이나 ol 같은 부모 태그가 필요하듯이 정렬하고자 하는 그 각각의 아이템들은 그 부모에 해당되는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이템 컨테이너라고 태그 이름을 썼는데 저런 태그가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는 태그와 그 자식의 역할을 하는 아이템 태그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이 컨테이너 즉 바깥쪽에 있는 태그와 안쪽에 있는 정렬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컨테이너에게 부여해야 되는 속성들이 있고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아이템들에게 부여해야 되는 속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구분하셔서 어떤 속성은 컨테이너한테 주고 어떤 것은 아이템에게 주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셔야 돼요.